안녕하세요 개피티비입니다 출발 잘 피해서 가야지 오씨 죽는줄 알았네 질투 오케이 헬ى 넘어졌단 어이씨 죽는 줄 알았네. 어이씨 죽었다. 아이씨 죽는 줄 알았다. 서베이 서퍼. 이번에는 뭘 하지? 이걸 내보자. 못 타고 가자. 왜 이러래. 이것도 한거지. 아이씨 죽는 줄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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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. 이게 뭐야 어디야. 전시관인데. 전시. 헐리우드 아니야 여기. 헐리우드 세트장. 여기다 헐리우드 세트장이다. 여기. 잘 피해다녀야 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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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높이 뛰어야 돼 아이고 죽었다 게임 여기까지 원희 러쉬 해봐야지 출발 똑같은 건 아닌가? 세배 할걸 아 나눈게 안걸렸다 41불 좋아 건물 다 지워야 돼 테니스장 테니스장 이 정도만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돼가 좋아 됐어 아 이거 필요 없어 아 이거로 보자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걸로 보자 출발 보너스 레벨 보너스 레벨 필요 없어 출발 아 4배 아 아 잘못 골랐다 아 아 잘못 골랐어 와 돈 많이 모았다 그래도 저거 최고 기록인데 게임 몇 가지 마이 행크 오 행크 안녕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여기 어디야 우와 새로운 맵인데 여기 일어나 일어나 오줌말이야 오줌 마려 왜 그래 방금방 배부르네 토끼다 토끼 야 토끼랑 어디 가야돼? 토끼 쫓아가 찾았지롱 토끼 어디갔어? 스토커에 왜 이렇게 토끼 쫓아다녀? 코끼리 코끼리다 코끼리 찾으러 가자 여기 있네 코끼리 코끼리 씻겨줘야 돼? 코끼리 초콜렛이야 이게 뭐야 진흙이야 진흙탕 다 됐어 이걸로 대주자 물로 헹궈야돼 물로 헹궈야돼 말려줘야지 다 됐어 원숭이 원숭이 됐어 범죽음 호환 코끼리 립돌아? 웅하베이! 동전 먹으자 이게 뭐야? 노래해봐 노래해봐 오케이 난 간다 이제 자 가서 자 안녕 앉아? 그럼 나 갈게 이번엔 2048 오케이 2048 됐다 예이 4번 8번 아 2048 안됐어 어?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최고 점수 오케이 이 게임 여기까지 카운트 마스터 가자 출발 100명 오케이 5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오우 노 예이 넥스트 레벨 자 더하기 60 80 15 100 더하기 60 잘 피해서 어우 다행이다 출발 오케이 이 게임 여기까지 어? 이거 이거 필요없어 쉐입시프팅 출발 빨리 빨리 자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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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가자 빨리 열심히 올라가 1등 1등이다 2에 이거? 어 허브허브드다 이거 돈 모아서 오케이 날라 날라서 가자 배 타고 가야 돼? 날라 날라서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기 자전거 타고 점프 해볼까? 네 예이 게임 여기까지 이번엔 존비 쓰나미 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더블 첨프가 되네 더블 첨프가 되네 물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h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안녕